이번에는 뭐 볼까요? 이더리움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더리움도 현재 이런 중장기 추세 라인 상단에 맞고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ETF가 승인나고 ETF의 호재의 물량을 비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순간적으로는 한 2, 3일 동안 모두 독차지했던 녀석이 바로 이더리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트로 보니까 올랐다가 주춤하는 이유가 있군요. 네. 딱 어디서 걸렸는지 이제 눈에 보시죠.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 트렌드 상단에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저항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저항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노란 라인은 근본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때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6월달부터 시작된 추세입니다. 하단 라인과 상단 라인을 이었을 때 노란색 선 두 개가 위아래로 있는데 2,500선에서 상단에 있는 상단선 이거를 두드려 맞고 다시 조금 내려왔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목표가를 채우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까 제 시나리오 대로라면 아직까지는 크게 하락할 여지는 단기간에는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그 기간 안에 이더리움이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단기 하락의 비트코인이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단기가 어느 정도의 듀레이션인 거예요? 최소한 2, 3주는 제가 말씀드린 4만 달러 아래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 4만 2천 중간에서 왔다 갔다 지지부진한 상태로. 횡부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 또 비트코인이 횡부할 때 아이트코인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표가를 3,000불 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한 번 다시 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좀 하락은 했지만 지지라인을 완전히 터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와야 강한 매수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추가 하락을 좀 했을 때는 강하게 뛰어오를 수 있다. 네. 좀 지지라인을 밟아줘야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스프링보드를 좀 밟아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가격대로는 크진 않고 2, 3% 수준일 것 같거든요. 네. 지금 2만 5천... 2,520달러인데 네. 한 2,430달러 정도까지는 이게 한 마이너스 3%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한 70달러 빠지는군요. 네. 이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매수... 분할 매수를 좀 접근을 해보시면 촘촘한 틈이지만 거기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제 평단을 낮추고 그러면 올라가게 될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말씀하신 지금 스프링보드 지지선이 2,400... 2,400... 2,400... 20달러에서 30달러 정도... 네. 이 정도 선을 만약에 터치하게 되면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좀 이슈를 타면서 큰 반등이 나오면 기존에 이제 설정했던 목표가인 3,000달러나 3,300달러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여력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의 영향력 아래 이더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비트가 크게 폭락한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적다고 판단을 하고 현재인 2,520달러 선에서 한 90달러 정도 빠진 2,420에서 30달러 정도 이 선을 지지한 다음에 이제 목표가였던 타깃가격 3,000달러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때는 상단에 있는 이 노란색 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보통 이런 추세가 길게 유지되면은 한 번씩 오버슈팅이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고 더 크게 갈 수 있는 건데 일단 이런 건 이제 좀 명확한 추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오버슈팅으로 끝날 가능성도 좀 크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서 크게 오르면 이건 좀 거품이라고 단기적인 거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3,200까지 예를 들어 간다. 그럼 거기서는 하이프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매물대에서는 좀 포지션을 덜어내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고 일단은 거기까지 올라가기만 해도 좋은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리더리움은 사실 송승재 애널리스트나 고용비 애널리스트 모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추위가 나쁘지 않았고 목표가를 타깃 프라이스를 3,000, 3,200 이렇게 설정하셨던 것이 불과 1, 2주 12월 말에서 지난주에는 송승재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관점이 유효하군요. 네. 아직은요. 네.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거꾸로 이제 비트코인이 힘들어할 때 이더리움은 현재 차트상에서는 거꾸로 이제 2,500달러 밑으로 혹은 2,400 밑으로 왜냐하면 계속해서 ETF 전까지는 2,200, 2,100 왔다 갔다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 작년 하반기에는 이더리움 왜 사냐는 것까지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또 이제 늪에 빠질 가능성은 없어요. 있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4만 달러를 빠르게 이탈한다면 네. 알트코인이 오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야 되나? 좀 비트코인이 좀 버텨져야 알트코인들이 오를 수가 있는 건데 바로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4만 달러가 깨져버리면 하락, 추가 하락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실 거예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실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좀 비트코인이 버텨져야 뭐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알트코인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깬다면 그때는 뭐 아사리판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 너무 진지하게 돼. 네. 되게 지금 진지해야 되는 장세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4만 비트코인 기준으로 4만 4천 달러까지 올라갔을 때의 상승세를 볼 수 있으나 현재 4만 2천 6백 달러 선이 한 번 밀려나서 4만 아까 7백 달러였나요? 4만 7백 달러 선 위에서 일단은 한 번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선에서조차 더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4만 7백 달러, 4만 달러 때 중반에서 버텨준다면 혹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조짐을 보여준다면 알트한테도 훨씬 좋은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러면은 이더리움 같은 이제 알트코인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3천에서 3천 2백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사이에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천 5백 20 선인데 2천 4백 20에서 2천 4백 30 정도까지 한 번은 살짝 내려올 수 있고 나도 정리를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다만 비트가 4만 중반대가 깨지면 이제 알트 대장주인 이더리움도 이전에 아사리판으로 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제 이거는 내피셜이긴 한데 지금 이제 뭐 만약에 4만 달러가 빨리 깨져서 32K까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아사리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세장일 때는 비트코인이 5%만 빠져도 알트코인들이 20%씩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판이 달라졌잖아요 ETF가 승인됐고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16%가 빠졌음에도 알트코인들이 버텨주는 이유가 이제는 비트코인이 조정이 크게 오더라도 그렇게 시장이 거의 망할 그런 수준까지는 안 가겠구나라고 이제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니까 시장이 안도감이 생겼다 네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방어가 셀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해도 왜냐하면 이제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저도 이제 하락을 아직까지는 보고는 있지만 상승장 궤도에 올라섰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해도 진짜 만에 하나 32K가 뚫려도 그렇게 막 연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붕괴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의 생각 방어가 생각보다 셀 수도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막 하락한다고 막 다 던져야 되는 그런 시장은 또 이제 아니다 이제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비트코인이 깨져봐야 아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없는 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로빈방님 이더리움 좀 가자 정킴78님 최고의 정리 감사합니다 자 김구님께서 이더는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오르지 않고 비트 조정 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크리프터 커런시 시장의 전체적인 이제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건 느낌이 옵니다 예전에는 고래라고 하면 그냥 순수하게 크리프터 인베스트 한 거잖아요 고래 근데 이제 고래가 바뀐 거잖아 아 그렇죠 고래가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이 관리하는 자산운용사 여기는 일경 3천조 원을 운용하는 블랙락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일경 좀 못 미치는 휘델리티가 있고 그들이 고래가 된 상황이라고 봐도 될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 비트가 아예 뭐 사라지거나 휴지조각이 되진 않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팔로잉 하는 알트 이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이제 좀 불안감이 사라진 그런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휩쓸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좋아요 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용들이 괜찮았다면은 잊었던 좋아요 버튼 누르기 지금 한번 하고 가시죠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도 한번 해 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 주시면은 저희 오전 방송 생방송 녹화 방송 전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홍보 하나만 더 하자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리포트 위클리 리포트 제 뒤에 있죠 이거 이제 AM 매니지먼트에서 발행을 하니까요 아까 보셨던 것과 똑같은 내용 저희 방송보다 하루 전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잘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